1. 2.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.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되게 애썼다라고 해야 돼. 그 이유가 마음의 고생이 많았구나. 여기 아이 둘을 놔뒀는데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어 혹시? 몇째예요? 내 얘기 잘 들어요. 언니가 사람마다 신의 가물은 있어요.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놔서 내 아이가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신의 가물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언니야. 진짜요? 눈을 보면 영롱해. 그리고 언니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. 솔직히 무당이 떠드니까 얘기하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인데 그런데 신의 가물이라는 건 조상에서 네. 그럼 내 부모 형제 내 위에 조부모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이거를 내력을 봤을 때 네. 언니는 집이 빌던 집안인데 누군가가 빌었어야 되는데 자손한테 내려오면서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우리 언니도 나이는 요나일진 모르겠지만 네.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게 정신병 아닌 정신병이라 되나 마음병 아닌 마음병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아 유지 어 거기까지 못 가요 어 어 미안해 괜찮아 아 저 되게 혼날 각오로 왔는데 혼날 건 혼나고 네 아 나 혼내는 컨셉인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면서 사실 그냥 열심히는 살았지만 진짜 잘 살았다고는 잘 못하겠어서 그냥 자 열심히 산 게 갖고 내가 혼내진 않아 잘 살았다라고 뼈랑이 너 봐봐 네 자식 버리고 도망가진 않았잖아 네 그쵸? 네 그리고 내가 남을 날에 내가 몸이나 축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고 살지는 않았잖아 네 그치? 그리고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놓는다고 해서 언니가 무슨 탓을 하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그러고 살지는 않았잖아 그냥 삶에 살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 어떤 똑똑 짓지 못한 거 내가 조금 더 끌고 나가지 못했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잘 살진 못했다는 거지 열심히 산 사람한테 내가 욕할 일은 없잖아 그쵸?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보자 네 본인의 부모자에서 들어올 적에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? 같아요 근데 오래된 망자라 그래 오래된 거야 그건 뭐 1, 2년, 2, 3년의 그게 아니야 네 되게 오래되셨어요 그거를 볼 적에 언니를 보잖아 네 너무 주눅들어 그러니까 주눅들어 살았다 그래야 되나 응? 그런 걸 오다 보니 본인의 어떤 꿈 본인이 펼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본인도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?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가면서 네 항상 곁에서 돌봐주는 게 본인의 아버지야 네 그 느낌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언니가 알 것 같다 그냥 그런 걸 믿는다기보다 아 귀신 옛날 오면 뭐 우리 아빠 같이 될 건데 그냥 그런 발견함 그치? 뭐 삶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지켜줄 거니까 막말로 뭐 집안에 안 좋은 귀신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켜줄까 본인만에 네 그게 있어 근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조상이라 그러잖아 그 넉을 달래주고 그러고 그러고 오고 그러고 사회되는 게 본인의 엄마였던 거야 응? 근데 뭐 형편이 녹록지 못하니까 그치?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두 자손을 내가 얻어놓고 나서 네 언니도 아픈 데가 없어요? 네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그죠? 네 그래서 신을 도망치고 신의 가물이 있는 자가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 주는 거 착하게 우리는 어떤 기운을 보잖아 네 그치 그럼 언니를 보잖아 참 가여워 근데 무당이 안 된 게 다행이다 근데 무당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었어 네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사실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내 집안에 어떤 우한 그리고 내 자식이 아프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육신이 몸이 아프면서라도 한번 기울여라도 봤을 거 같아 근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온 거야 지금 현 시대에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틀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 인생이 어떤가라고 한 거 궁금해서 그치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자 이 악물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살짝 흔들리고 있구나 네 삶에 흔들리고 있다 거냐 다른 눈 뭐 안 나갖고 도망칠까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있어도 못 죽는고 자식이 있어도 못 도망가고 자식이 있어도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야 사실 네 네 그리고 업으로 태어난 아이가 첫째예요 나도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네 둘째와 첫째는 틀려요 엄마 네 쉽지 않았어 고개 안 숙여도 돼 울지 않아야 얘기를 잘 들어 엄마의 벌이 엄마의 어떤 그 내가 죄가 아니야 응 어떤 우리가 왜 생명이 탄생을 할 때 어떤 염색체와 염색체가 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안정상적인 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서 이 자손이 나오면서 펼쳐져라는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언니한테 온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다 근데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혼날 건 다른 건 없어 어차피 어차피 여태까지 끌고 온 거 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사라를 가야 돼 그게 언니가 언니 업을 푸는 거야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나 후회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우리 자식도 안 생겼을 거고 어 나의 고통도 남편의 고통도 아이의 고통도 없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가끔 그렇게 가끔 가끔 그렇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언니가 가끔 우울함이 왜 안 들어오겠니 살아보려고 왜 바락을 안 했겠어 그냥 버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뭐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 같고 솔직히 뭐가 나아지는 건 없는 거 같고 앞으로 처척산중인 거 같고 죽으면 안 된다 내 표정이 상기되는 거 안 보이니 언니가 나한테 혼난 건 열심히 잡고 혼날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려놓지 말고 어차피 산 거 더 죄를 더 지우려고 하지 말고 살아라고 바락을 해야 되는 거야 내려놓는다고도 끝이 아니야 어? 내일 뭐 내일 죽을 거예요 유소 써놨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응? 다 컸잖아 근데 미래가 안 보이고 더 절절매야 되는 수도 이 업계 하나 있을 수도 있어 봐봐 신의 가물이 몰랐던 게 속을 치면 우울함에 외로움에 분명히 내가 살고 싶은 여자거든 응? 그냥 어떻게 해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여자고 우리 집안에 우한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평생 고칠 수 없는 걸 우리가 다 신병이라고 얘기를 해 네 응?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야 이거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런 거야? 아니요 머리가 응 머리가 많이 아픈데 응 혹시 펜타니가 돼요 선생님?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안팽니다 보통 아만자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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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요 그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약 약 그 백 배 정도 Herb 약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왜 중복거리로 나오는 그대 그 중국자갈퀄이 킨싱턴 응 은 그걸 먹고있다고 그걸 먹어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수یں 나 약 안먹고 치료 안받아 어차피 안낫는다며 이랬어요 그랬다가 신랑이 하도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이래서 10번 아플까 10번 아플까 10번 아플까 7번 아플까 나아진다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약 먹고 그렇게 내려놓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부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자리는 정말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욕먹으려고 왔구나 그래서 안해요 너 모를 줄 알았니? 열심히 살고 살고 싶은 사람한테 너 왜 이따구로 살았어 내가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니까 뭐라 하는 거야 손님들한테 나 그 정 많아 근데 언니를 바라볼 적에 나의 아픈 고통 이게 너무 나도 심병일 거 같은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안 먹었지만 그냥 난 참고 버틴 거야 근데 봐봐 언니 죽음 끝이야? 사실은 사실은 뭐 아빠 있으니까 엄마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고령이 돼서 머리 그렇게 해갖고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아이들 앞끼를 안 막아 근데 고통스러워 아퍼 힘들어 또 모두 이거 낙도 없어 모두 없어 정해진 답도 없어 하다못해 의학이 발달이 되고 하다못해 각이 발달이 됐다는데도 이거를 나를 잡아줄 고쳐줄 사람 의사도 없어 솔직히 버티는 진통제에서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아픔을 멈추라고 그거를 팩스를 붙이고 있는 거지 그게 나아져서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치? 근데 이거를 생각보기 위한 이 자식들은 어떻게 갈 건데? 안 그러려고 저승을 갈 수는 있고 아이들이 보고파서 눈에 밟혀서 그런 성향을 가진 엄마가 약해져 약해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살라고 그랬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언니를 보면 모르냐고 보여 저승사자를 부르지 마 잘 불러요 선생님? 왜 자꾸 꼬셔 아니 다른 가시는 양반을 왜 불러 세우냐고 왜 근데 명부를 바라보니 언니 이름 석전은 웃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? 네 그리고 잘 찾아왔다 이 정도의 아플 정도면 이 사람아 신과물에 신병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못 믿어서 하는 말이지 한 번 정도는 가물을 털어버리든가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일지 무정이 무정이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잘하면 어떻게 귀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런 생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머리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저 혼자 여기 위에 두고 올라간 감사일 나 그런 생각을 우스갯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보내 그리고 또 하나 더 너네 집안에 무당이 있었구나 어 그 집안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현대식에 이게 이게 막 참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김명을 잃지 못하고 갔구나 근데 내 딸이 살아보라고 어떻게 해서든가 저 멀리 여기 서울이 아니라 본인이 시골로 간대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네 내 딸이 자꾸 자꾸 약해지는 것 같거든 지켜주고 계시는 분한테도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왕생능 나 시켜드려 그리고 언니와 신의 감을 걷어요 그래야 첫째가 살고 그래야 둘째가 살고 자 열 번 아픈데 우리가 다 싹 걷어주진 못해 오래된 병이야 어 죽지는 않은 거다 그리고 믿든 안 맞든 안 믿든 나는 모르겠어 근데 언니 머리 위에는 신이 타고 다녀 그래 그랬지 신 안 받고 용쾌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예감도 있고 직감도 있고 속도 있고 어쩔 때 안 좋으면 내가 잠을 걔가 아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꿈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살아줘야죠 그리고 험한 게 간들 그리고 험한 게 간들 누가 멈춰져 험한 게 간들 언니는 나 죽었으니까 땡이야 아니야 뒤끌어 나세요 그리고 나 봐봐 지켜주는 분이 더 지켜줄 수 있도록 글쎄 오랜 시간이 지났을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왕생능력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길 닦아드림은 없었던 거 같다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으니까 정치비라는 곳을 들어서 그래도 머리가 아프게 이게 귀신 바람인지 신의 바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지 머리 아프면 좀 나아질 거다 정확하게 나아질 거다 고쳐지진 않아 잘 들어 신병들이 신을 받았다고 해서 신이 가진 않아 우리가 죽어야 가 근데 이 얘기는 해줄게 다 열 번 아플 거 일곱 번 일곱 번 아플 거 두 번은 약으로 좀 버티고 한 번 정도 그러면 세네 번만 아파도 살아볼 만하지 않겠니 그지 응 딱딱 우리가 찍는 건 아니 응 나도 똑같은 병이랑 똑같았어 딱딱 꼬리가 어디다 따다다가 띠익 이게 네 멀리서 여기까지 쫓아 들어올 정도면 내 언니가 살고 싶어서 들어오셨어 응? 그리고 자식 지켜 그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단명인 사주 아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은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줄 알아 정말 자다가 나 무릎 아니 온 사지를 내가 무릎도 마찬가지 다리 놀았다 나 잘라달라 그럴 정도였어 글쎄 머리 누가 빠게 틀어졌으면 좋겠지 이 고통이나 그 고통이나 피스끄름이 할 거 같으니까 근데 봐봐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거든 언니도 조금만 신에게 조금만 주상에게 빌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어느 고통은 인간 세상 살면서 어느 고통은 있어 어떻게 고통이 없니 근데 이거는 좀 덜어질 것 같다 진해감을 걷어라 그래야 첫째지 뭔지 모르게 나랑은 틀린 병일 수는 있겠지만 늦긴 했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에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리잖아 기회가 있지 않겠니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린이가 안 버렸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잘 살았다는 거야 착하게 어질게 살았다는 거야 못된 마음 먹고 애들한테 이럴갈까 나 다 내려놓을까 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감사할 건 없어 언니가 그러고 가슴이 아파서 그래 내가 울어서 내가 울어서 내가 무당이 울어서 언니께 없어질 수 있다면 울어줄 수 있어 그거 못 울어주니 그죠 아버지 길 닦아주세요 그리고 조산들 길 닦아주세요 그게 미안해요 어? 본인의 엄마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엄마가 아까워서 써야 돼요 할머니 할머니 뭐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어 큰엄미가 계신데 이렇게 합장을 하시겠다고 했대요 산소에 손해된다고 하셔서 저희 엄마도 희전부터 저 나기 전부터 계속 계셨는데 그래도 산소는 손 대지 말아라 손 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있나 엄마가 말릴 남편도 없이 그치 거기에 그걸 알았으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혹시 당신이 말린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언니 네 산업을 방법을 만들어 줄게요 사세요 살 권리가 있고 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보라는 거야 아플 순 있어 그게 자주자주 빈번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빈번하지 않으면 나 좀 괜찮네 하다 보면 용기도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더 잘해 줄 수도 있고 무척이나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정이 무척이나 많아 그것 때문에 살죠 엄마랑 감을 걷으세요 그리고 첫째 어디 아파요 걷어 신의 감을 걷어라 이거는 너무 오래 묵혀왔다 얘의 수위와 얘 본인의 수위와 우리 여기 자손의 수위와 자식의 수위와는 분명히 틀려 그 강도가 근데 얘도 계속 가다 보면 본인 같았겠지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럼 언니가 치러 내가 살아 뭐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데 근데 의학이 발달이 돼서 뭐래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버텨서 살아야지 아직 어리잖아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나중에 그래도 계획병에 유전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 좀 풀 때쯤 되면 그게 뭔가 어 치료 완벽하게 완치해야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지금보다는 강한가요? 강한가요? 아니 나올 수 밖에 나오겠지 의학으로도 그럼 그때까지 버티고 살아서 오랜이도 아니 제가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게 강한가요? 강하다 안 강하다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야? 뭐 시간들이 영상을 제가 얼마 전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혹시 병원에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아버지 모래들이고 신 감을 거두라고 내가 이런 사례에 해당됐으면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본 거 같으면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늦게 왔니 아직까지 왔니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 암 1기와 초기와 2기와 3기와 4기와 말기와는 말기가 4기인가 어쨌든 틀리지 않니? 미련 떤 게 잘못한 거고 근데 미련을 떨 수 밖에 없었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생각하면 꺼두세요 그리고 자식도 좀 나아질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살을 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하냐고 뭐 강하냐 약하냐 그치 만약에 따져달라고 한다면 강약밖에 없다고 하면 강해요 오래 묵었냐고 오래 안 묵었냐 묵었냐고 묵은이처럼 오래 묵었어요 네 네 있으면 됐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 잘 들어 다섯 번 아프게 세 번 아프게 해줄게 난 그럼 살 수 있다 본다 아 심가븐 거두세요